전복을 주세요. 목살이나 닭도 한 마리, 삼겹살도 먹을래? 오늘 잔치쌍 차리네. 밤 12시까지 먹으면 한 24끼는 먹겠다. 오늘 손님 오셔? 모델 그만 줘야 될 것 같아. 100사이즈 모델 하면 되지, 100사이즈 모델. 밥절이십니다. 둘이 또 먹어야 돼. 이 정도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죄송한데 어느 방향이 서울 쪽인지 알려주세요. 세영이 명치에서부터 배가 나왔어. 명치에서부터 배가 나왔어.